넌 뭐 일한다고 그랬잖아. 얼마 쉬었냐? 얼마나? 아이 뿌리 내렸어 물장에. 아니 삼십 년 이상을 일했는데 한 이삼 년 쉬는 걸 뭘 그래. 아유 그렇진 않다니까. 왜? 처음에 한 두 사람씩 계셨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가시방석이야. 쉬는 게 또 연습이 안 돼서 너무 쉬는 거 같아요. 네. 누가 가시방석이 되는 거야? 마누라지요. 아이프가? 마누라지요. 아이프가? 생활 돈 벌어 갖다 놓는데 눈치 봐. 자식이 만원에 대해 마누라 눈치 안 보려면 그냥 남아있는 자식한테 이 얘기 저 얘기 해야 되는데 단둘이 있으니까 계속 그냥 가시네요. 근데 딸을 왜 시립을 보냈어 나처럼 키우고 살아. 야 병웅이 너는 우리 딸 내면 시집 갈 생각은 안 하는데 지성이는 어떻게 된 거냐? 요즘 그런 얘기 하면 안 돼. 애들한테 무슨 얘기야. 애들한테 나 통보를 받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. 옛날. 옛날같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게 아니고 알아서 하고 나부로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 필요하다 그것만 통보를 하더라고. 얘기해 줘서 고맙다고 그래. 그랬더니 결국은 그건 당연한 거로 알고 있더라고. 정보해 줘서 고맙다. 그리고 우리가 이 나이가 되기 이전에 수척에 들어왔던 삼식이라는 얘기. 수척에 들어왔던 삼식이라는 얘기. 어느 날인가 내가 삼식이가 될 처지가 됐어. 경제활동은 없지.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제는 이 시기로 바뀌어야겠다. 두귀만 먹어야겠다. 이 시기로 바뀌어야겠다. 이 시기로 바뀌어야겠다. 밥을 줄이는 거야. 어떻게 이 시기가 되겠지. 이야. 봐봐. 아침 6시에서 7시에 먹던 그 시간을 6시에서 11시로 늦추고 점심 건너뛰고 저녁을 그냥 한 6시쯤에 이렇게 듣기로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내 스스로 막 이렇게 드는 거야 이거. 삼식이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. 그러니까 비상금이 있어야 된다고 남자들이. 야. 한 끼가 눈치곱. 뭐야 뭐 뭐 뭐 해주실 거예요. 한 끼를 줄여 한 끼. 병웅이 너 몇 끼 먹어. 그러면 깔끔해. 한 끼를 줄여 한 끼. 병웅이 너 몇 끼 먹어. 아 뭐야. 아 진짜. 한 끼를 줄여 한 끼. 병웅이 너 몇 끼 먹어. 그러면 깔끔해. 한 끼를 줄이면. 몇 끼 먹어. 어? 나? 난 집에 한 끼 먹지. 집에 한 끼 먹던? 집에 한 끼? 나가서 세 끼 사먹지. 나와서. 나와서 그냥 나와서 막 나와서. 진짜 대기지 말고. 진짜 현명하구나. 뭐 아니 할 일이 없어도 나와 그냥. 저 진짜 현명하구나. 야 진짜 웃긴다. 야 요즘에 누가 와이프한테 밥 해달라고 그러냐. 그러다가 집에 쫓겨 가지놈아. 요즘에 누가 집에서 그렇게. 자금자도 게이지. 집에 꾸벅꾸벅 달아 봐. 넌 맨날 들어가지. 요새 내가. 아까 그러더라. 김치 담궈 요새. 요새 내가. 아까 그러더라. 김치 담궈 요새. 너 김치 어떻게 담그는지 알아? 아 요번에 물김치 담궜어. 물김치를 담궜어? 물김치 어떻게 담그냐? 진짜요? 물김치를 담궜어요? 아니 말 한마디 안 하시던 분인데. 김치. 아니 그게 반찬 만드는 이유가. 우리가 외식을 평생 했잖아. 그 남자들이 이제 바깥에서 생활하면서. 집에 와서 이렇게. 하다보면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요새. 내가 할 일 없으니까. 야 그 맛이 왜 안 날까? 그러면서 내가 직접 해보는 거 한 번. 그럼. 해봐가지고 그 맛을 찾아내면은. 마누라한테 주는 거고. 못 찾으면은 다 없애버리는 거고. 야 나는 집에 있을 때. 뭐. 뭘 해보라고 해서 김치 볶음밥을 했거든. 김치 볶음밥. 옛날식으로 한 거야 옛날식으로. 지금만 많아지게. 그러니까 고추장 넣고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. 밥 넣고 이제 김치 볶아가지고 이렇게. 실패하기 힘들지. 하시는 나보고 뭐 하는 말아. 하시는 나보고 뭐 하는 말아. 하하하하. 저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하하하하. 그래서 한 끼로 줄였나 보다. 해주지는 못하게끔. 들 수 있으면 맛있게 하지마. 어? 들 수 있으면 맛있게 하지마. 어? 맛있게 해서 또 해달라고 또 해줘야 되잖아. 그거로는 안해줘는 거야? 그저 해달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지. 아. 애들도 뭐 내가 뭐 하려면 어 말리지. 아빠. 스톱. 하하하하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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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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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